제 건강한 피부 비결이 궁금하신가요? 조용 조용! 안녕하세요 유정이의 뷰티 브이로그 저녁 8시졌나? 밤이 좀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슬리핑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대요 갈 때는 피부 장력이 약해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쉽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시카 슬리핑 마스크 매일매일 바르고 있어요 특별히 시카 슬리핑 마스크에는 시카가 자연 유래 성분으로 포레스트 시카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복근 마치 티트리 오일 같은 눈이 나오는 자연의 향? 그래서 점도 잘 와요 포레스트 시카 성분은 아데카소사이드 데뷔 무려 111.9% 자생 효능을 증명해냈대요 최고네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라네즈 시카 슬리핑 마스크 꼭 발라주고자세요 꿀피부 꿀잠하세요 굿나잇